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한 주의 그래 그럼 큐티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구등부 친구들 오늘도 국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봄이 훅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예쁜 꽃들도 보이고요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지금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국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목사님과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올이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네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느냐 오늘 네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주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 성경이 쓰여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거나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미워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보란듯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저 사울왕 원수와도 같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도 끝나고 평안하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받은 원수도 양심이 좀 찔렸을까요? 갑자기 사울왕 다윗과 친한 척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 그러면서 자신의 이 모습을 살려준 다윗에게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내가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너는 울었구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주기를 바란다 라며 그에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축복까지 빌어주니 말입니다 이제 사울은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네가 분명 왕이 될 것이니 너는 맹세하라 내 자손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이렇게까지 좀 많이 아니 아주 아주 많이 좀 뻔뻔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이게 내가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부탁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그대로 하겠다 맹세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이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게 될까요? 안되죠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껏 살려주었더니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가족 내 이름까지 지우지 말라고 뻔뻔한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한 주일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곰곰이 묵상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노력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